그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. 부인하고 나서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비참해서 밥도 안 넘어가야 되는데 추우니까 또 불을 쬐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또 2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. 왜 불 쬐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냐. 요한복음 전체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읽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걸 암시하면서 마지막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.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. 자신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. 적어도 요한복음을 쓴 기자는 그냥 불 쬐고 있었다는 것을 사건 나열하듯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불이라는 세 곳에 나오는 18절과 25절에 불 쬐다는 말과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그 뜻도 넣어 있더라 하는 불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베드로, 예수님이 바위라고 이름 붙여준 사람입니다. 호락부락한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는 단단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.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. 죽을 전혀 버리지 않겠습니다.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들고 예수를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대제사장들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, 이것이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. 부인한 얘기 사이에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비참한 자리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예수 앞에 선다는 것, 우리가 잘했습니다, 떳떳합니다, 이것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서게 되는 겁니다. 내 한계와 부끄러움을 안고 주님을 다루는 것이죠.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서는 자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모르지만 지나온 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극률 앞에 서는 거죠. 우리 중에 누구도 극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주님 앞에 극률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.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 왜 저러냐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. 그냥 내게 주신 잔을 받지 않겠냐.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.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자기에게 대한 베드로나 자기를 죽이려고 모유했던 안나스나 가야바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냐. 이런 마음으로 사셨던 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늘 그래도 허물어진 사람으로 극률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다 만나지기를 소망합니다.